이제는 자세히 만났습니다 대신에 오는 중 이곳은 예쁜 가슴을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사는 곳에서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도착했을 때 내가 데플레이드보단 더 파워 몇 개짜리야? 12개 아 콜드 그룹 여기는 내가 집 칠하는 에너지 드링크 구간인데 오 멋있다 이것만은 종류가 엄청 많아요 오렌지가 이만큼 들어있는데 칠흡은 골드키위 감에 씨가 없어 너무 좋은데? 어때? 진짜 다 말을 듣지 못하네 엄청 농축한 단 파파야 같지? 재구매? 시즌이 끝날 때까지? 그래도 저녁까지 아 미국도 삶은 달걀 이렇게 패킹해서 파네요 감동란 보단 별로일 것 같은? 어머 돼지야 소야 뭐야? 돼지인가 봐요 일반 코스트코 냉장실보다 훨씬 넓고 두 배로 추우니까 꼭 긴팔 입고 가세요 저희는 치맛살이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큰 덩어리 하나 사왔는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일반 마트보다 치즈 종류가 너무 많아서 여러가지 맛보고 싶은데 사기 부담스러울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35개나 들었는데 가격이 이래요 여기는 커피 구간인데 일반 코스트코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빠르게 패스할게요 이 초코볼 안에 머신멜로우가 들어있어서 뜨거운 우유를 부으면 녹는 건가봐요 너무 괜찮다 이 치킨 정말 유명하죠? 그런데 제 입맛은 조금 짜요 트레이더 조커 추천할게요 한 줄에 3인분은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두껍고 커요 이번 코스트코 세일 때 득템한 건데요 너무 좋아서 추천할게요 이렇게 리필액이 조금 들어있어요 주스 귀신이 사용방법 알려줄게요 뒤에 전원 버튼 켜지고 불이 들어오면 이렇게 손을 갖다대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세용해보고 너무 좋아서 주방이랑 욕실이랑 싹 다 이걸로 바꿨어요 아마존보다 싸니까 코스트코 할인할 때 꼭 사세요 수세미 갖다대면 수세미 갖다대도 좋고 설거지하다가 손 씻을 때도 너무 좋아요 바로 손만 갖다대면 되는데 밑에다가 대면은 많이 나오고 위에다가 갖다대면은 조금 덜 나와요 그래서 조절도 가능한 거예요 용액을 리필할 때는 꼭 전원을 끄고 하셔야 돼요 안그러면은 용액이 계속 나와요 센서 때문에 정말 강추템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